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11시 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약 600m 앞에서 전대로 78번 길 방면 우회전입니다. 약 300m 앞에서 전대로 78번 길 방면 우회전입니다. 약 300m 앞에서 전대로 78번 길 방면 우회전입니다. 아들내미 아들내미 가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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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광주 우회전 방면 1시 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이 그 말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